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아키바 토르주 한 이스라엘 대사님 모시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사이사이에 이스라엘의 문화나 역사 그리고 지리 등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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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hello to all the listeners 네 반갑습니다 and it's so great to study Torah with you 정수 here in the studios of FEBC likewise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사님 저하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it's great to see you again well last time we talked about reality we talked about reality versus miracles 맞아요 기적과 reality 참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말이죠 우리 살다 보면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everybody experiences a hardship and yet also incredible things happen and this week we've arrived at the birth of Isaac 이번 주에는 우리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so 아이삭 who's their parents Abraham a man a hundred years old and Sarah has not been menstruating she's an elderly woman and this is what happens laughter 맞아요 사실 제가 지금 이삭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삭의 부모가 누구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삭은 백살이 되었던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어머니 사라는 또 어땠습니까 참 이 사라는 이제 생리도 다 끊기고 아주 나이 같은 그런 할머니인데 할머니도 보통 할머니입니까 그 사람이 이삭의 어머니였고 또 이삭은 laughter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로는 이츠학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한국말이 Korean pronunciation is closer to Hebrew than English perfect so tskok is laughter and yitzhak means he will laugh or there will be laughter 아 그렇군요 tskok is 웃음이라고 그러고 이삭 하면은 그가 웃으리라 혹은 웃음이 있으리라 이런 뜻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so in Genesis 21.6 we read and Sarah said God has made laughter for me everyone who hears will laugh for me 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인데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so you know we can understand why Sarah and Abraham are laughing 자 우리는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but why is everyone laughing why does Sarah say everyone who hears will laugh for me 그런데 사라가 말하는 것은 왜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을 거라고 그랬을까요 so the rabbis in the midrash midrash is the legendary writing about the bible midrash는 탈무드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글이에요 레바이들이 말하기에는 이게 더 큰 지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생리도 끊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애를 낳게 된 거예요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벼랑간에 앞을 보게 됩니다 못 듣는 사람들이 또 듣게 돼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또 지적으로 아주 훌륭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텐트에서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바이들은 이것을 글자 그대로 믿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봐도 그렇게 폭넓은 기적의 증거들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거기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응원하고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웃음은 전염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게 되는 겁니다 저보고 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사님 아침에 대사관에 출근하실 때 이야기를 소개했을 것 같아요 일단 출근하시면 그곳의 모든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답니다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미소 지으시면서 출근을 하신다고 그래요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사람들이 내가 웃는구나 싱글벙글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표정을 짓는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일도 잘 되고 또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가 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우리 일터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 웃음이라고 그랬는데 부모가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장세기 17장 17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다음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웃고 원숭이, 침팬지가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장류가 웃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짓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원래의 웃음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또 웃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답답함 어찌할 수 없는 쓰라림 또는 실망감에서 오는 이런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아이에게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어라 그래서 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네 아들을 이삭이라고 지어주는데 쓰라린 웃음이 있었다면 이로 인해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 하면 그냥 웃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여러분 오늘도 아키바토로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 모시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오늘 방송 청취 소감이나 의견을 휴대폰 문자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다음 토요일 이 시간 대사님 모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굿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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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